쪼만 큐브를 좀 해보세요 아 나쁘지 않은데 아 이거 파방을 해야되나 그냥 질러야되나 뭐가 맞는거지 파방을 해야되나 그냥 질러야되나 어떡하냐 설마 터지겠어 설마 그냥 13억 버린거 파방을 해야되나 괜히 13억 버렸네 아 한송검에 60억 70억 쓰면 나중에 팔 때 어떡하라 그것도 문제네 아 이왕 이렇게 된거 위잠도 레전드로 한번 올려봐 한세트면 올라가는거잖아요 그쵸 이 뭔 개소리야 레전드 올려줘야겠구만 아니지 심하네 음 심했다 심하네 또 옵션은 또 띄워줘야되지 않겠는데 하느 낭돈 스포츠 의사 정 60 40 40 30 30 30 음 와 왔다 왔다 40 40 강 나왔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올 것이다 왔다 오 40 30 인데 보신 분 40 30 보신 분 40 30 보신 분 12 40 30 보신 분 나만 봤나 보신 분 나만 봤나 보신 분 보신 분 40 30을 본 것 같은데 아 봤어요 40 30 맞습니까 40 30 이었던 것 같은데 아 30 30 이네요 미안합니다 너무 잘 들어갔다 깔끔하네 내 캐시모기가 이랬으면 좋았을텐데 아 너무 아쉽네 아 윗잠이 저런데 또 에디가 아쉬워도 되겠나 에디도 띄워줘야겠구만 아 하나씩 사자 두개씩 사는 것도 그렇고 어 둘 중 하나 하자 15법 뜨거나 안 뜨면 뜰 때까지 둘 중에 하나는 하자 이거는 이거는 가줘야겠어 그래도 15% 해주고 싶다 못해도 15% 해주고 싶다 마력말고 공격력으로 마력 말고 둘 중에 하나는 하자 15% 월 레전더리 둘 중에 하나는 하자 둘 중에 하나는 하자 두개 사 과감히 두개 사 근데 너무 손해이긴 하다 근데 맥포가 많았던 것 같은데 나중에 팔 때 얼마나 될지 난리난 것 같은데 힘 말고 15 5월 레전더리 보내야겠어 주작이네 아 아니 다 썼는데 돈? 아 나 맥포 열심히 모아놨는데 내 맥포 다 어디갔냐 열심히 모아놨는데 열심히 모아놨는데 열심히 모아놨는데 한 번에 사라졌네 아 안돼 안돼 공데미 망했어 이미 돌린게 있어서 아 이거 아까워서 안되지 아 레전더리 이 정도면은 길에 맨족할만하지 옵션 어떻게 띄우냐 이거 아 나 이제 맥포 없어서 못사는데 아 그냥 사야되다 아 뭐 비싼거 아니야?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는데 요번에 심지어 18%도 안나오는구나 아 18% 나오면 좋쓰 아 일단 뭐 돌리고 보소 이래 36%가 나올수도 있는거 아닌가 아니 돈이 너무 금방금방 사라지는거구나 어우야 세줄 세줄 깔끔하네 그래 보보공예 공공보까지 아 블러드킨이 아주 찝찝하구만 저거 바꿔줘야겠다 안되겠다 블러드킨 저거 아주 찝찝하네 보공으로 바꿔야겠어 아주 깔끔하게 세줄 보공 여섯줄 보공까지 아주 찝찝하네 박무가 말이 되나 2인정 이건 바꿔야된다 아주 찝찝하네 아 아 괜히 나댔다 아씨 하지말걸 아이 괜히 나댔다 괜히 나댔다 아 괜히 나댔다 괜히 돈 날려먹었네 그냥 방무 쓸걸 아 괜히 나댔다 괜히 나댔다 괜히 나댔다 어 괜히 나댔다 괜히 돈 더 쓰고 있네 괜히 나댔다 아 됐다 고공 4줄